다 하시면 옆에 사람한테다가 마이크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선언서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조인임을 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여를 극명하며 자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륙 자손의 정권을 영욱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하며며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며며 민족의 항구 유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하며며 인륙양심의 판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평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하면리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지 못할 진이라 고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 이래 2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견제의 통고를 상한지 금해 10년을 관지라 아 생명권의 박상댐이 무릇기하이며 신영선의 발전의 장애됨이 기릇하며 민족적 조능의 해손됨이 기릇기하며 시내와 독창하러서 세계문의 대조루에 기해할 기회를 유시라미 무릇기해이노라 희락불의 억울을 설창하려 하면 시야의 고통을 파탄하려 하면 장례의 혐의를 삼지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여무에의 압축소단을 흥분신장하려 하면 각계의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재산을 이어지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안전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의 군무가 민족적 동력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느니 금일 5위는 지나야 취함에 하강을 좇지 못하랴 태하야 직함에 하지를 존치 못하랴 병자수 조교일에 시시종쟁의 금석명략을 직하였다 하여 일본의 무신을 세하려 아니하노라 학교는 강당에서 정치관은 실기 조종 세업을 식민 지시하고 민족문화를 품인 하여 한갓 정복자의 계를 탐하라 하여 영원한 세기초와 타락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양을 차가려 아니하노 저기를 청려하기에 급한 5위는 타의 원호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주무하기에 급한 5위는 숙석의 증변을 갖지 못하노라 금일 5위 내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일할 뿐이오 결코 타의 파괴 제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신분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를 질측 개척하미 아니하노다 부사상 부세력의 기미된 일본 위정과의 동영적 희생이 된 부자연 우 불합리한 사고 상태를 개선 방정하여 자연 우 합리한 정정대원으로 귀한케 함이로다 당초의 민주적 요구로서 출지 아니한 양극 통합의 결과가 필경 고시적 위압과 차별적 불명과 통계수차상 허식의 하에 이에 상한 방향 민족 간에 영원히 하동할 수 없는 원구를 고임심초하는 근내 실적을 반하리라 용명 가방합으로 부호를 확동하고 진정한 이해와 정정의 기본은 우어적팀 분별을 파괴하미 희착한 워낙 회복하는 첩병을 금지할 것인가 조한 이천만 한분 휴원의 민원의 민원으로서 구독하원 다만 동영의 영원 평화를 고정하는 소위가 아니니 아니다 차로 인하야 동영안위의 주최인 사항만 지난해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일을 갈수록 노력하여 그 결과로 공량 전국이 공도 동망의 비운을 주체할 것이 명하니 금일 5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형을 숙회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퇴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목매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리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전성 문제이리요 아 신천지가 안전의 전개 더더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더다 천지의 천지의 부은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인은 아무 주주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타는 도의의 고요한 고요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활의 낙을 보약할 것이며 아예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준만한 세계의 민족적 평화를 결루할 지로다 오등이 차에 풍기하도다 양심의 아와 통전하며 진리아 아와 통진하는 도다 남내로서 없이 응어란 고소로서 활발히 기대하여 만의 분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하를 성수하게 되도다 천 백세 조룡이 오등을 의무하며 천 세계를 세계의 기운이 오등을 외환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음은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 인저 대한 독립 만만 새 고객 3장 1 금일 5일의 착오른 적의 인도 생존 전용 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질주하지 마라 1 1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2가까지 민족의 정당의 의사를 개의 발표하라 1 1차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5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언제까지 광명 정대하게 하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 기 길 선 주 이 필 주 백 용 성 김 완 교 김병 조 김 창 준 권동 진 본병 덕 나 용 환 나 인협 양 전백 양 한묵 여 유 여 대 이 갑성 이병 용 이승 훈 이종 훈 이종 일 임 예 환 박 준 승 이 희도 박 동 원 신 흥식 신 석 구 오세 창 오하 영 정 춘 수 최 성 보 최 린 한 용 은 홍 병 이 홍 이종 이종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만세 3창을 열 번 스무 번 계속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 우리 서봉수 회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선창을 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만세 3창을 다시 한번 하더라도 예 어 허경 총재님 어디 계십니까 허경 총재님 예 예 예 총재님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아 그러면 서봉수 회장님 여기 나오십시오 예 예 예 예 요쪽에 요쪽에 서주세요 요 가운데 예 서봉수 회장님 선창으로 만세 3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만세 3창이 있겠습니다 자 서봉수 회장님 만세 3창 해 주십시오 대화음 우람장에 안승시오 허허허허 허허허 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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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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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골